외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발효국이자. 아 이거 아주 좋습니다. 맛있네요. 혈액순환, 당뇨, 고혈압 예방에 아주 좋겠는데 동맥경화기 있는 분들도 좋다고 합니다. 이봉규TV 특가 할인합니다. 왕창세일. 전화하시죠. 아주 좋아요. 네 김영윤TV의 김윤윤 소장 모셨는데요. 이 국힘 내에 반란 세력들이 굶툴 굶툴 언제나 그랬듯이 총선지니까 때는 이때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총선 후에 빠르게 움직였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유승민. 유승민계. 지금 유사 언론 매체들에 나와서 다음 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복의 염탄가스가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국민의 힘을 좀 뒤덮고 있는데 아슬아슬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총선 후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나온 사람들만 해도 손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지난번에 했던 식으로 반란표 여덟 표만 잡아도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제가 어떤 사람이 이름이 나와서 좀 분노했냐면요. 김무성이 나왔습니다. 김무성은 원해인데 이제 원내를 움직일 수 있는 자기 똘만이들이 많으니까 김무성 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계가 있고 이제 지금 내각 총사태를 언급하면서 이제 김무성의 역할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뉴스가 있어서 분노를 했습니다. 역대급 여소야대 역대급 여소야대 속에서 해법은 협치다. 이건 누구라도 아는 거죠. 그러나 그 협치를 김무성과 박지원 때처럼 하라. 그런데 저게 제가 막 글을 쓰고 싶었는데 분노해서 쓰지는 못했어요. 박지원과 김무성 형님 40명 준비됐습니다. 그거죠. 이 두 사람 때처럼의 해법은 협치가 아니라 협작이었죠. 형님 40명 준비됐습니다. 박지원이요. 아우야 한 20명 정도 반란표가 필요한데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20명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김무성 형님 40명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들어간 겁니다. 지금 김무성과 박지원 때처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끔찍한 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 새복의 탄핵파대를 다시 움직여서 민주당과 뭘 하자는 건지 이거를 뉴스라고 내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지금 저기 좌파 커뮤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우 총리의 김무성이 딱이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커뮤니에서 김무성이 딱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김무성이다. 그거다. 그러니까요. 저기 좌쪽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쪽에 잘못 앉아 있는 그 사람이 김무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총리의 김무성을 언급하고 있는 좌파 커뮤니를 보면서 그 밑에 댓글 중에 좀 웃은 댓글이 있었어요. 네. 뭐요? 지금 우리 오늘 주제가 약간 국민의힘의 반란 세력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자였잖아요. 거기에 도봉갑이 나오더라고요. 김재섭. 네. 김재섭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우습게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좌파 커뮤니의 개딸들의 최고 존엄은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솔방울로 던지면 수루탄이 될 정도로 최고 존엄인데 아 이재명 당대표가 안규령을 도봉에 꽂은 이유는 꽂은 이유는 김재섭이 당선시켜서 제2의 이준석 그 반란표를 주도할 세력으로 반란표의 젊은 주도 세력으로 김재섭을 꼽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규령을 꽂은 거다. 넓은 시야로 선택한 안규령의 뜻은 김재섭이었다. 이러면서 커뮤니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 일리가 있는 말이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보고 좀 뿜었는데 그것을 커뮤니를 딱 보고 난 다음 날에 김재섭이 조중동에 올려치기를 시작했고요. 당대표론이 솔솔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끔찍했어요. 이 좌파들의 정보력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주로 국민의힘의 반란 세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모략질을 하고 있더라. 박지원과 김무성 때처럼 협치가 아니라 협작을 꿈꾸고 있는 국민의힘의 반란 세력들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다. 지금 최상병 이야기를 언급했죠. 김재섭도 당선되자마자 최상병에 대한 특검 수용해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좌파들의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앞을 보는 시각에 정말 김재섭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요즘에 연일 발정을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또 하던데 누구?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야기를 해봅니다. 홍발정? 그 발언을 예전에 있었던 거라고 보는데 대구시장이 연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꺾으려고 지금 너무 맹비난 조롱에 가까운 비난을 하는데 이게 너무 빤이 보이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과 붙었을 때 40%로 비등비등하니까 본인은 3, 4%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적 제거 차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놈씩 꺾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거는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래야 신문 방송에서 써주고 이러니 그런 것도 선수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인데 약간 이준석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11일에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대권 놀이했다.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고 셀카만 찍었다. 말 안 먹었다.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천신만고 끝에 탄핵의 강을 건너서 살아 돌아온 야당의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서 대표놀이 하더니 그 다음은 이제 한동훈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대권 가도에 조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지금 지금 밟고 있다. 그리고 선거는 당이 주도해야 되는데 선거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실 책임으로 돌리게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번 선거는 한 번도 선거를 치러보지 않은 사람이 주도해서 치른 것으로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 노래를 한 것이다. 이제 비난을 쏟아내는데요. 김경률의 또 그 가벼운 입이 아이고 아이고 막 이거는 그냥 개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증상은 대통령 강형욱에게 답해야 된다. 그 말은 지금 개발정난 거다.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학급으로 그러니까 저는 속이 시원한 발언이다라고 편이 갈려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냥 발언의 수위를 떠나서 발언의 질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젠틀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아니 뭐 호호 대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이 경쟁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자제를 해달라 지금은 선거를 빨리 총선 패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뉴스가 돼요? 뉴스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저렇게 개통령 강형욱이 답해야 이러니까 뉴스가 되니까 아니 저놈도 하여튼 저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싸가지가 저는 너무 그런 게 지금 네 잘났네 내 잘났네 내 가격 올리기 위해서 언론에 올려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플레이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쟤들은 반란 세력이니까 반란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란 세력인데 반란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반란을 점잖게 하면 반란이 안 되니까 아주 가장 효과적으로 저놈들은 저놈들은 저것들 없애야 돼요. 김경률 홍준표 이런 놈들 다 반란 세력들이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지키는 일에 올인을 해야 돼요. 여기에 머리를 쓰고 물론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바지끄댕이 잡고 좀 당길 줄도 알고 이러면서 정말 충정심에 움직여야지 자기 살길 생각하고 있고 내가 다음에서 어떤 정치주를 잡을지 생각하고 있고 언론에서 내 얼굴 팔겠다. 이런 짓 타는 사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만 정치 안에서 살면 돼. 5년 3년 금방이고 나라 안 망하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나라 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100% 잘했다는 거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 예뻐서 팬으로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잘못한 것도 많아. 그렇지만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면 윤석열이 무너지면 이재명이 대통령돼요. 조국이 같은 놈들이 집권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윤석열 탄핵이라는 건 결국 국정 혼란 사법질서 무너지니까 감옥에 갈 놈들이 감옥에 안 가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건 시행착오다 생각해도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윤석열을 지키면서 이재명을 감옥 보내는데 국민총화가 돼야지 이런 반란 세력들 이런 놈들 이런 놈들이 이 스피커가 커지면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무너지듯이 무너진다니까 그때도 이랬어요. 다 이런 놈들이 무너뜨렸어 그때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는 이렇게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 당에 하나 더 도움 안 되는 사람들 지금 국민의힘이 비대위 윤재욱의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비대위로 구성하고 전당대회까지 안정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금 생각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의힘은요. 강한 보수세를 가지고 있고 다시 보수로서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이 혼탁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내부적으로 단속 제대로 하고 지금 저쪽에서 공격하고 있는 어이없는 이해불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에 지금 제대로 된 스피커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이렇게 잡소리나 하고 있는 사람들만 나오고 대통령 놀이 셀카 놀이 하고 있대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만 나와요. 제대로 된 얘기하면 잘라버리고 국정당이 참 이상한 집단이야. 그러니까요. 이상한 집단이에요. 지금 봐봐요.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법부를 통제한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발언인지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독재국가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법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치국가 자유대한민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가졌다는 이유로 국민들 뻔히 국민들 앞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법부를 통제한다. 민주적인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적인 거예요. 민주당적인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적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 그 말은 사법부를 가지고 놀겠다. 독재로 가겠다.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스피커가 나와야 되고 논평이 나와야 되고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 누구도 안 나와요. 제가 유튜브를 다 뒤져봐도 이 잔인한 이 말 있잖아요. 사법 민주적으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고 그게 그냥 하루 반짝 나오고 끝이에요. 이게 국민들한테 우리도 저쪽에 선동해졌죠. 우리도 제대로 된 선동을 해야죠. 나쁜 쪽으로 선동이 아니라 국민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선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동할 스피커가 없어요. 아니 스피커들이 있는데 저쪽은요. 김오중 같은 스피커들을 민주당에서는 키우고 좌파에서는 키워요. 그런데 우파에서는 그런 스피커들이 있는데 스피커들을 음모론자라고 몰고 그다음에 극우라고 몰아버려요. 그리고 당 당에서부터 대통령실조차 당에서부터도 이렇게 아 뜨거워. 저 사람들 얘기 듣다가는 큰일 난다. 이렇게 몰아버리니까 저쪽은 좌파 스피커들을 막 유시민 김오준 등등등등 막 예우하는데 이쪽은 죽여버리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떠들기나 하는 거지 뭐 하나 한 번 말을 듣기를 해요. 아니면 누가 하나 인정을 해주기를 해요.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준석이 이게 좌파뿌락지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준석이 틀다 뭐 코인파리 뭐 극우 이런 프레임들을 누가 잡았냐 보수 내 당대표 이준석이 잡았어요. 이준석이 그러니까 아 이게 국힘의 최고 트로이 목마 이게 다시 금배지를 달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화살을 쏘아 대고 있는데 이거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저는 국민의힘이 우파 스피커부터 키우고 저들의 저질 선동에 고급지게 선동으로 막아야 됩니다. 보수가 보수다워야지. 그럼요. 저쪽은 좌파가 좌파답게 싸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좌파를 때려잡겠다고 싸워야지 좌파 흉내를 내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5.18에 기대고 5.18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그러고 좌파 출신들 김경률이다 한문경률이다 모셔놓고 그다음에 유승민계의 정책위장 이런 거 놓고 우파는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좌파 흉내내면 좌파한테 이겨요. 우파의 힘으로 좌파를 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파는 극으로 몰아버리고 좌파 비스무리한 놈들로 대표선수로 채우고 할래니까 그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 흉내나 내는데 오리지널 너후나가 나후나를 이겨요? 너후나 갖다 놓고선 콘서트 하자는 거예요. 저쪽은 진짜 나후나가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는 남진을 내세우든지 임의자를 내세우든지 조용필을 내세워야 되는데 저쪽 나후나가 있으니까 이쪽은 너후나가지고 해제해. 그럼 100번 지는 거지. 왜 우파를 죽이고 왜 좌파 흉내를 내는 놈들을 감싸고 하려고 그러냐고 우파 다음을 회복해. 누가 대통령부터 회복해야 되고 우파 다음을 대통령은 지금 하고 있어요. 우파 다음을 그런데 그걸 구구라고 몰아버리는 국힘당 뭐가 구구냐 뭐가 구구야 너네가 배신자들이고 너네가 약삽한 놈들이지 뭐가 구구야 구구가 우리가 언제 수류탄을 터뜨렸어 언제 우리가 짱토를 들었어 폭력을 동반해야 구구고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해야 구구야 우리가 언제 전복시키려고 했어 광화문에서 농둥이 하나 안 들었는데 언제 구구야 우리가 도둑 놈의 새끼들아 아주 배신자 새끼들이야 국힘당 놈의 새끼들아 전부 다 그래도 우리가 찍어주잖아 이번에 나도 찍었어 놈들아 찍었어 그런데 전옥구선도 하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또 도둑 놈의 새끼들이야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요 진짜 보수 찐 보수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세력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서 승리한 사람 저는 사실 한 사람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누구야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당권 도전하시는 분들이 안철수, 김태호, 나경원 김재석은 좀 제깁시다 그거 배신자 같은 놈인데 이준석 똘만이에요 그거 그런데 지금 살아 돌아오시고 총선에서 승리하셨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분은 나경원 나경원 의원인데 왜 이재명이 그나마 투사적인 기질이 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이거는 털었어요 나경원을 보수 우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가 왜 살짝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거든요 저출산 문제 기구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되자마자 이걸 나경원 중료 잘했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잘했으면 지금 완전 대권주자로 떴어 나경원 의원이 그런데 당대표 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니까 우리 우파들이 아니 저출산 문제가 이게 더 심각한데 왜 당권을 자꾸 욕심을 부리느냐 그거 해결하고 나중에 당권이든 대권이든 하라는 건데 너무 급했어 그때 그러니까 그런데 또 없으니까 그게 나경원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 김영일 소장뿐 아니라 나도 지금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그래도 나경원이 제일 난 것 같아요 그렇죠 보수의 정통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어디에 가장 포인트로 두냐면요 이재명이 총선 전날까지도 그곳을 여덟 번이나 찾은 이유는 나경원이 죽이려고 완벽히 밟으려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승리를 했죠 이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민주당에서 가장 꺼려하고 보수 정통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나경원 의원으로 받기 때문에 저도 동감이에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그 지역만 주구장체 여덟 번을 갔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전이 어떻든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베스트하지 않을까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지 지금으로서는 베스트해 정치 경력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과거에 투쟁한 경력도 많아요 이분이 또 투쟁할 때는 또 제대로 투쟁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데 민주당이 공격하는 그건 잘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민주당이 시보 제낀다 이러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포인트를 좀 주다 보면 나경원 의원 옆에 아마 별이 좀 많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아 어느 쪽의 보수가 정통을 찾을 수 있겠구나 어느 쪽으로 가야지 그 보수의 색채를 완벽히 가질 수 있겠구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고 보수라기보다는 정체성이 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저는 총선에 승리하자마자 처음으로 말한 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당선 소감을 얘기하시고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떻게 살림살이를 잘 이끌겠다 중진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부 총질을 해대야 조중동 메이저 언론급에서 다뤄주니까 내부 총질 발언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초선 달고 이제 뭐 함은경 김경률 같이 당에서 입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이 이 언론에서 본인들을 자꾸 다뤄줘야지 내부 총질을 해대니 다뤄주네 그럼 내부 총질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 미리미리 바로바로 쏟아내야 된다 대한민국이 인지도가 높으면요 범죄자도 당대표가 되는 시대입니다 인지도가 높으니 금배지 단다 이게 각인이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자꾸 내부 총질하고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이런 정치 문화부터 국민이 바꿔야 되는데 계속 눈물이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여차하면 박근혜 대통령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아우라가 있는 분도 탄핵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당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건 우리가 또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우파다움을 회복하고 우파다움을 회복하면 좀 얌체같이 그러지 말고 자유통일당 같은 태극기 세력 같은 광화문 세력 같은 데하고도 어떤 윈윈게임하는 협조체제하는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나경원 지금 얘기 잘하셨는데 나경원 대표도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엇박자난 것도 지금 본인도 약간 반성하고 그때 저출산 문제 잘 해결했으면 지금 대권 주자됐을 텐데 그런 거 약간 실수는 했지만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의기투합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그 감정 내 뜻도 모르고 왜 자꾸 당대표 나가지 그때 그 섭섭했던 감정 버리고 지금 나경원만한 또 당대표감이 없으니까 지금은 협조하려는 뭐 우리가 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나경원이 됐든 하여튼 누가 됐든 보수 다음을 회복하고 보수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얌체같이 우리만 보수야 그 그루 막 광화문 세력 제끼고 여기 제끼고 여기 떨기고 이래서 지들끼리만 해먹으려고 하는 그 얌체같은 버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좀 폭을 넓게 보수 다음을 좀 유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굳은 일 지들이 용기 없어서 못하는 굳은 일을 할 자유통일당이나 광화문 세력도 끌어안아야 돼요 거기서 굳은 일 하게 시켜야지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냥 얌체같이 지들만 처먹으려고 그냥 그러다가 지들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좀 보수 다음을 회복해 주길 바랍니다 김영윤 소장 의견에 저는 100% 동의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